에듀윌 국무원 시험 합격도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사실 에듀윌 사장님이 광고 문의가 들어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줘야돼요 이해해주세요 그 노래가 어떤걸로 가느냐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나이 눈물 이 두가지를 묶어서 노래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진짜 자구침에서 노래 부르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항상 볼때마다 서진이나 선진이도 그렇고 아르미 품바도 그렇고 진짜 부러워요 근데 저는 왜 웃으세요? 왜그래요?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노래야 파이팅! 가자! 컴퓨터 인사 누구다 웃으면서 세상 찾으면서도 같은 사연이 숨기고 있어도 다 역시 그럴처럼 슬픔을 간직하고 하지만 너만 있어 있네 언제냐고 가슴을 넘어 소린내요 소린내요 울어 무슨 말이 단자라는 이유로 눈앞을 꽂히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소린내요 더 막아쳤던 세상은 살자 있어도 생활이 네가 숨기고 있어도 그런 거 같고 이때는 있지만 내 몸을 부르실 네 소리를 치는데 그때 한 번 슬픔을 여그 눈속이 이내려 소린내여 누가 볼다니 사랑하는 이유로 울려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런 나올까 웃음을 열고 소린내여 불어볼다니 단단한 이유로 울려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사랑하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유로 열면 못 갈 것 같아 아쉬움만 주고 떠나야 되지 여기까지 우리 전부 열고 불쌍은 역시 이겠지 미연수고 그는 분명없네 우린 매여 부르지 못하네 우리 전부 열고 우린 매일이 죽여버린 사랑하는 이유로 난 새벽에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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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